제가 이제 두 번째 순서를 진행하게 될 매니저 입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시장의 키워드는 640조의 공사 대규모 공사가 되는 네옴 시티에 관련된 그 종목을 제가 오늘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은 투자 성과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간단히 이제 네옴 시티를 이제 그 관련주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간단히 전반적인 그 이제 시황을 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방금 앞 시간에 우리 김동훈 의원님께서도 이제 그 중국 관련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거기 부분을 약간 저 얹혀가지고 이제 환율 시장의 부분을 좀 설명드릴게요. 중국의 위헤나가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어요. 준비한 자료를 화면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위헤나 그래프입니다. 중국 위헤나 그래프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자 거기 보시면 지금 요거는 어제까지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어제 이제 그 야간 시장하고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 시장을 보면 7.26을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지금 어제 야간 시장에서는 7.39위안까지 갔어요. 이제 그 달러당.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위헤나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중국의 경제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하게 곤란한 상황에 지금 있다. 더군다나 어제 그 시진핑 그 3기가 시작되는 게 이제 10월 24일이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을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홍콩 H 주식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회사들 30개를 모아서 홍콩 중시에서 거래하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 어제 거기 관련 지수가 어제 장중현의 마이너스 7.5%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2008년 저점까지 거의 이제 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것을 우리들은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중국의 지금의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또한 그 미국의 국채의 금리 상황이 현재 3개월물이 10년 국채 금리를 10월 18일 날 거기를 수익률을 이겼어요. 그래서 3개월물하고 10년 물에 역전이 된 겁니다. 이제 그게 역전이 됐다는 것은 미국 시장도 지금 단기 금융시장이 굉장히 경색됐다는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간에 3개월이 4.10이 그리고 10년은 4.2로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다시 한 번 3개월물이 만약에 이제 10개월물이나 다시 10년하고 역전이 된다면 그때는 정말로 긴장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국제금융환경이 우리한테 상당하게 위험관리를 해라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갖고 있는 종목을 제가 항상 포트를 편성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제가 이제 금호소규도 금호소규도 지금 상당히 실적 대비 저평가 된 기업으로서 우량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바닷건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로서 금호소규도 보유하고요. 그리고 삼성화제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국제금융환경이 우리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 삼성화제도 그런 관점에서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이번 달에 양봉을 주고 있네요. 10월 달은. 그런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주가가 충분히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고 지금 제약바이오를 대표하는 우량주인데 특히 올해 3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베그젤마라고 하는 항암제 바이오 시뮬러가 9개 국가에서 시판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제는 올해 상반기를 실적저첨으로 해가지고 내년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종목들 면면을 보면 전부 다 실적이 저평가되어 있고 가격도 바닷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공유를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편입했던 삼표시멘트. 이 종목도 지금 굉장히 바닷건이잖아요. 삼표시멘트. 이것도 알고 봤더니 네옴시티하고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네옴시티하고 연관이 있으면서도 이 종목도 지금 어떤 금융환경이 안 좋을 때 하방 경치성이 강하고 실적인 좋은 종목이죠. 그 종목 먼저 가격을 먼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오늘 매수 가격은 9860원이고요. 종목 이름은 성신양해가 되겠습니다. 성신양해입니다. 그러면 성신양해를 한번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어제 형성됐던 거래량으로서 수급이 대규모로 들어왔어요. 굉장한 매수의 강도가 세게 들어왔는데 보시면 평소 거래량이 10월 21일 날은 10만 주밖에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소 거래량 보니까 하루에 6, 7만 주 그리고 10만 주 터졌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367만 주로서 평소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 33배가 터지게 됐습니다. 즉 가격도 세게 올라가면서 거래량도 터졌다는 것은 이제 뭔가 호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네옴시티 관련 종목이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도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평소보다 오늘도 거래량이 지금 431만 터지면서 평소보다 약 43배의 거래량이 터졌는데 왜 이런 거래량이 형성됐는가 그리고 이 거래량이 형성이 되면서 이 주가는 어디를 향해서 목적 지향점이 있는가를 제가 준비된 화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양의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그러면 첫 번째 준비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신양의 이 종목을 제가 이제 재무제표를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들고 온 종목을 항상 재무제표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지금 미국의 금융시장도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 이웃나라인 중국은 잘못하면 내일 모레 지금 넘어지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도 대주주가 모르게 야반도주 할 수 있거든요. 야반도주 할 때 그냥 합니까? 자기 돈은 다 뒤로 빼놓고 나중에 그다음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 도망갈 수 있는 회사 그런 회사가 뭔가 바로 성신양의처럼 이렇게 재무제표를 줬습니다. 매출액이 올해 1조가 넘어가고 참고로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300억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매출액이 1조가 넘어가는데 시가총액 2,300억대는 굉장히 저평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2023년에도 매출액이 1조 980억 정도 영업이익이 480억 정도 그리고 2024년에도 계속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도 동반해서 안정되게 꾸준하게 증가하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성신양에는 우리나라를 대피하는 시멘트 업체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시멘트 업종 대표주라는 그런 확고한 지위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이 종목의 주가를 자극했던 요인이 있어요. 바로 이 회사 주가를 어제 거래량 터뜨렸던 자극 포인트입니다. 다음 한 번 보실까요? 바로 이겁니다. 네옴시티인데 시장 공사 규모만 하더라도 640도입니다. 지금 최근에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되겠는데 이 네옴시티에 대해서 지금 다음 한 번 보시면요. 우리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이 지금 11월 초 정도에 사우디를 가서 우리나라 건설업체, 설계업체들, 시멘트업체들 가서 같이 합해서 거기서 우리도 수주를 하려고 간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날짜가 11월 초니까 지금 주가들은 거기를 향해서 단기 포인트를 가지고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들의 질문이 있다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주시겠어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네옴시티 관련주들 최근에 사우디에서 빈살만이 방한을 하기로 했다가 이게 일정이 다시 취소됐다 이런 소식도 나왔었잖아요. 이번에 직접 원희룡 장관이 가기로 했는데 이런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이나 일정에 따른 전략들은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대응 방법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성신향에도 그동안에 주가가 거의 안 움직였어요. 빠지기만 했었는데 어제부터 주가가 움직였던 이유가 원희룡 장관이 11월 초에 사우디를 방문해가지고 우리나라 건설업체들, 시멘트업체, 설계업체들하고 거기 대표당하고 같이 가가지고 수주를 하려고 가거든요. 주가는 11월 초니까 지금 오늘 10월 25일이기 때문에 약 한 2주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주가는 향해서 그 일정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11월 몇 월 며칠 날은 아직 날짜는 찍히지 않았는데 11월 초라는 아직 아우트라는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2주 정도의 어떤 기간의 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단기 포인트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저도 거기 포인트를 잡고 접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의 1차 목표가는 1만 700원이고요. 1만 7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만 2천원 그리고 손절가는 8,3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